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이제 된거 같네요 죄송합니다 나한테서 이런 능력이 있을지 몰라 다시 설명합니다 1피가 타야 2피가 소아마 이제 됐나요? 이제 됐나요? 자 일단 1분 커트했고요 이번엔 소아마가 마리사 고스러시를 했고요 서로 2차지 카야는 1차지 파야 엄청 잘 비했죠 자 서로 2차지 자 여기서 소아마가 골드를 먹습니다 일단 파야가 보스를 뽑긴 했지만 차지해서 소아마가 1위하죠 이렇게 되면은 차지가 많은 소아마가 1위를 먹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자 카야 1미스 2분 커트 자 소아마 아직도 1장입니다 자 2분 30초 커트입니다 이제는 좀 더 많이 커트 카야가 차지기 하나 더 많습니다 서로 라스트 스 커트 230초 40초 커트 이렇게 소아마 1라운드 승 카야님 앞에서는 되게 가슴 아픈 중계겠죠 마지막에 좌절감이 사나이를 키우는 법이어서 그냥 보세요 자, 무난한 초반상 자, 소아마의 선보스 아, 지옥에서 돌아오셨네요 아, 뭐 다시 태어나셨죠? 근데 결승에서 소아마님이랑 또 만나면 어떻게 되죠? 어, 작종은... 어디가 이겼어요? 오케이 자, 1등 커트했고요 하얀님이 1미스로 지금 라스트 장기가 남았네요 차지는 2차지 대 2차지 소아마는 보스 상대지 탈락하셨으면 나가셔도 됩니다 근데 계속 있다보면 혹시 그... 지옥에서 애쓰는 연습이 있어야죠? 장담은 못해요 자, 서로 1차지 아, 잘 뛰었네요 방금 소아마 지옥에서 그리고 이어지는 보스 예, 탭입니다 태자브라이트 일단 나가셔도 되지만 예, 중간에 누가 사정으로 빠지게 되면은 베타로 참여할 확률이 생깁니다 아, 방금 배가 캐피 잘 뛰했죠 여기서 소아마는 서로 라스트 장기에다가 2분 커트입니다 다만 여기서 주시하셔야 할게 소아마가 차지가 하나로 많습니다 두개죠, 두개 차이 하얀 2차지 그러나 쓰기 전에 죽었죠 이렇게 소아마의 2대 0승 자, 이렇게 16강 경기를 마칩니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16강 경기를 마칩니다